자 아침에 만났는데 이렇게 또 만나게 되네요 듀단님 간단하게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듀단입니다 어떤 분야에 오늘 또 후보에 오르게 되셨죠? 저 게임 엔터테이너 여자 부문이요 여자 부문? 아 지난 JSL에서 광탈하고 나서 스타를 접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좀 어떤 심경 한마디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스타를 할 마음이 없으신지 없습니다 없다라고 알겠습니다 왼쪽에 계시는 분은 고모님이신가요? 아니요 제 친구입니다 아 친구 일반인이시 아 반갑습니다 우리 듀단 방송하는 듀단 보면 어때요? 자랑스럽고 할 것 같은데 아유 너무 좋죠 우리 단희가 돈도 많이 벌고 그렇죠 그렇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나도 뭔가 BJ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은데 아유 저는 나이를 많이 먹어서 나이를 많이 먹어서 좀 나중에 다시 태어난다면 그래도 한 42살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어우 뒤질래요? 우리 단안향님 여자 버라이어티 부문 대상 후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 시청자분들이 주신 상이 있기 때문에 감사 인사 한번 하시죠 어 진짜 여러분들 진짜 저 후보예에 들게 해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대상을 받는다면 공약 같은 게 있을까요? 어이구 네 공약이요? 뭐 예를 들면 진도에서 뭐 일주일 생방이라든지 예? 아 받으면은 아니 그럼 최군님은 혹시 대상을 받는다면 공약이 있나요? 저는 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아 저도 받을 일이 없는데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물귀신 작전이라면 저도 빠져야죠 왜 이렇게 가만히 못 있죠? 아 모르겠어요 지금 뭔가 굉장히 불안하고 뭔가 가만히 못 있겠어요 지금 왜 그런 줄 알아요? 왜요? 본인이 상을 받을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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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봐봐 나 엄청 차분하잖아 진짜로 진짜로 진짜 고모 같아요 쓰읍 단안향 듀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가? 커피 마시러 아 이제 아까 사전방송 했어? 아까 너 뭐 하던데 아까 밑에 오빠 여기 가? 너 잘하더라 너 앞에 어디 있어요? 몰라 몰라? 어떻게 하더라 진행 잘하던데? 내년에 MC보면 죽겠다 아 이거 MC보면 내년에 같이 보면 죽겠다 아 그러게 하하하하 그러면서 은근슬쩍 어필하는 거 같은데? 너한테? 오빠 아니 아프리카 팀이 내가 아프리카한테 MC를 어필 하하하하 죄송합니다 어우 방금 눈으로 욕했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학수는? 오빠 응? 하하하하 나도 이게? 자 우리는 올 한해에 해온 방송중에 이건 참 잘한거 같고 아 이건 진짜 좀 후회된다 굿 앤 배드 포인트를 찍자면요 굿은 어 우리 쿠니가 진행하는 음악프로그램 항상 나가는거는 진짜 잘했다고 생각하고 어 배드는 그 놀부새끼를 만난거 어 이미지가 실수됐습니다 아 한글자막 byク이 수고하